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레위지파를 위한 성읍과들 레위지파를 위한 성읍과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와 21장은 레위지파가 성읍과들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지파로 하나님의 일만을 전담했던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와 21장입니다 아직 못 찾으셨어요? 21장 잘 들으시면 됩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전담했던 지파였는데요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 자손들 이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론 자손들 말고 또 다른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옆에서 잘 보좌하거나 아니면 성막 곳곳에서 여러 가지 직무를 부여받아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일만을 전적으로 감당하며 살아갔던 지파 그 지파가 레위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지파는 다른 지파하고는 달리 아무런 기업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기업도 없이 레위지파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까지 여호수화를 보면서 여러 번 함께 보았는데요 몇 구절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화 13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잘 들으셔도 됩니다 여호수화 13장 33절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에게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다른 지파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에서 6일 동안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따라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6일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돼요 양치는 목동이라면 6일 동안 양을 열심히 돌보고 쳐야 돼요 대장장이가 직업이라면 6일 동안 그 대장장이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지파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직무가 다 있어요 그 직무를 따라 충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세상 일을 열심히 충성으로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레위지파만큼은 세상 일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만을 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호수와 13장 그 14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와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 기업이 되미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바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면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 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 헌물의 일부를 레위지파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으로 직접 공급받아 살아가는 큰 은혜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레위지파도 거할 성읍과들을 조금 받았다고 했습니다 기업은 받지 않았는데 성읍과들은 받았다 여기서 성읍을 받았다는 것은 살아갈 장소로서 성읍을 받은 거예요 또 들을 받은 것은 그곳에서 가축들을 조금 기를 수 있도록 약간의 들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 레위지파 사람들 하나님의 일만을 전적으로 하는 지파였다고 했는데 레위지파 사람들은 세상에 물질을 쌓아두며 살아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재물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마음을 두고 그 일에 전심전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으로 갔어요 우리 오늘 본문 여호수와 21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외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하살과 누네 아들 여호수와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난한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대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1절 제일 처음에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때에 하는 것은 어떤 때인가 각 지파에게 기업 분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택정까지 다 마친 때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마친 그 후에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거할 성읍과들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요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민숙이 35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거할 성읍과들을 주라고 명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성읍과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고 그 요청대로 성읍과들을 받게 되었다는 이 서론적인 말씀이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레위인들이 성읍과들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여기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본문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읍과들을 어떻게 얻었는가 이들은 각 집화가 이미 얻은 기업에서 그 기업 가운데 일부를 레위인들이 얻어서 성읍과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이 누구인가 여기 본문 4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 제일 처음에 그앗이 나와 있죠 그앗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게르손이 나오죠 마지막 7절에는 무라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세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앗, 게르손, 무라리 그래서 레위지판은 크게 세 계열이 있었습니다 세 계열이 어떤 계열인가 하면 그앗 계열, 게르손 계열, 마지막으로 무라리 계열 그리고 여기 4절부터 7절까지는 각 계열별로 어떻게 성읍을 받았는지 여기 4절로 7절에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지파와 시무원지파와 베냐민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그 남은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0성읍을 얻었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지파의 가족들과 아셀지파와 납달리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스블론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더라 이것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요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여하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들이 이러하니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9절로 40절에 구체적인 성읍과 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절로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레위지파가 성읍과들을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각 지파에 대한 모든 기업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각 지파가 자신들이 얻은 기업 가운데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읍과들을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예 처음부터 레위인들에게 줄 것을 따로 잘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각 지파에게 기업을 다 분배한 다음에 그 후에 자신들이 이미 소유해서 갖고 있는 기업 가운데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성읍과들로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미안할 수 있겠죠 이미 그들이 다 갖고 있는 건데 거기서 좀 받으려니까 이거 뭐 얻어 갖는 것 같고 좀 왠지 난처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믿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흔쾌히 주지 못하고 좀 주더라도 좀 망설이는 그래서 피차 간에 서로가 별로 좋지 않고 어색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먼저 기업을 다 주고 나서 그 기업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게 하셨는가 그것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에게 레위 지파를 물질적으로 공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공개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성경도 같은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성전에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을 모시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보금 전하는 자들이 보금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시대든지 신약시대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쳐진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받쳐진 허물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살해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일에 마음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에 신세지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합당한 믿음이고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양면을 다 교훈했어요 제가 방금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4절 읽어드렸는데 그 내용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고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바로 이어서 15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바울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면서 그 점점점 말주림표가 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주림표는 무엇을 생략한 말인가 하면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대접받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사도바울의 중심이고 바른 정신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오로지 보호금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예수님만을 더욱 힘있게 자랑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피차간에 바로 알아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써서 믿음으로 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감사하며 만족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에 더욱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기업에서 일부 성업가들을 내위인들에게 주었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주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자신들 그때 형편과 사정을 감안해서 적당하게 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 4절로 8절까지를 자세히 보시면 제비를 뽑았다 제비대로 주었다 이런 구절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뽑힌 성읍이 어떤 성읍이 되었든지 간에 그 성읍을 내위인에게 준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의 성읍과들을 바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바칠 때 그저 생각나는 대로 바치면 안 됩니다 내 상황과 형편 봐서 적당히 바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를 바치든지 간에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뜻대로 바쳐야 바로 바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매주 내는 주일 헌금이야 우리가 내는 액수가 다 있겠지만 가령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헌금을 바친다든지 아니면 절기별로 절기헌금을 바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 돼요 그냥 습관대로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제가 근본에 한 얼마를 바쳐야 하나님 뜻대로 바로 바치는 것입니까 기도해봐야 돼요 감사헌금을 한번 할 때에도 제가 근본에 감사헌금을 어느 정도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물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 이만큼 바치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동을 주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제가 한 얼만큼 바치면 되겠습니까 바른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감동을 주시고 액수가 얼마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 바칠 때에 내 마음도 바치는 순간에 기쁘고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구절 오늘 본문에서 한 구절 꼭 읽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10절로 11절 말씀이에요 본문 10절로 11절 우리 본문 10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 그아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나게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산지 기레아다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자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것은 기레아다르바 있죠 기레아다르바 거기에 밑줄을 꼭 그세요 기레아다르바 곧 헤브론 그죠 헤브론에도 밑줄을 꼭 그세요 그래서 유다지파가 기레아다르바 곧 헤브론을 레위지파에게 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구조를 읽었는가 기레아다르바 곧 헤브론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조금만 가보실까요 여호수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와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와 14장 12절 여호수와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랫 아르바라 아르바는 안악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전에 보았지요 85세가 된 갈랍 할아버지가 모두가 다 주저하고 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제가 저 산지를 차지하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소유하게 된 그 성읍이 바로 기랄 아르바 헤르바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헤브론은 유다지파 전체에게도 그렇고 특별히 갈렙 자신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의미 깊은 기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자손손 물려주고 싶은 기업 네 할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용감하게 들어가서 차지한 성읍이 바로 이 성읍이다 아마 자랑도 하면서 자손들을 대대로 교육하고픈 그런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 기랄 아르바 헤브론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지파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헤브론 성읍이 뽑힌 거예요 그럴 때 유다지파 그리고 무엇보다 갈렙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헤브론 성읍을 다시 내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지파가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이 기랄 아르바 헤브론 기업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헤브론 성읍은 노년의 갈렙이 생명을 걸고 싸워서 얻은 특별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기업은 갈렙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시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인 줄 알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남편이 되었든지 아내가 되었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내 자신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제 그만 내놓으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실제 요구하십니다 갈렙에게는 가장 소중한 어쩌면 자신의 일생에 자부심과 자존심이 서려있을 헤브론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를 내놓으라 하셨죠?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백살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에게는 누구를 내놓으라 하셨죠? 베냐민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냐민은 요셉이 사라진 뒤에 야곱이 낳은 막내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생명보다 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냐민을 애굽으로 떠나보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야곱의 마음 중심 나는 이 노년의 베냐민 없으면 못 삽니다 베냐민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베냐민만큼은 나는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야곱의 중심을 보시고 너 베냐민 내려놓아야 한다 그게 네가 살 길이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알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레위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로부터 성우가들을 받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하고는 달리 레위지파는 한 곳에 모여있지 못하고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흩어졌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디에서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막동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안 됩니다 지방에 출장을 가든지 해외에 나가든지 아니면 남모르는 외딴 곳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있는 초소에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알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 43절로 45절 우리 본문 43절로 45절 여호수와 21장 43절로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 43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사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난한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마침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 가깝게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난한 땅을 마침내 다 정복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걸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도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성읍과들을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첫째는 다른 지파가 레위인들에게 자신이 받은 기업 가운데 성읍과들을 나눠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파에게 레위지파를 공개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공개하는 것이 성경적인 다른 원리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레위지파에게 줄 때 그저 자신들이 주고 싶은 대로 준 게 아니에요 이거 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준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힌 대로 레위지파에게 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개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지파가 제비를 뽑을 때에는 갈렙이 얻었던 85세가 되어서 얻었던 헤브론 성읍이 제비로 뽑혔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갈렙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에게 소중한 그 헤브론 성읍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레위지파는 그래서 다 흩어져서 살았다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오늘날 제사장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내 것인 줄 알고 애착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날마다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내 자신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무엇이나 다 내려놓고 바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위지판은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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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